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7학년도 수능 가형 23번 문학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좀 살펴보면요.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보니까 지수에, 지금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미지수 x가 포함이 되어 있는 지수 부등식을 푸는 문제가 되겠네요. 우리가 지수 부등식을 풀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일단은 밑을 통일시킬 수 있으면 밑부터 통일을 시키고 항상 갑니다. 네, 밑을 일치시키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2분의 1의 x-5제곱, 4도 지금 딱 보면 밑을 뭐로 딱 지금 통일시키면 좋겠어요? 그쵸? 우리 2로 통일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2분의 1이라는 것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건데 걔의 x-5, 얘가 4는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지수법칙 적용을 해주면 얘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얘가 2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 거고 밑이 지금 1보다 큰 상황입니다. 밑이 1보다 크면은 우리 지수함수 2의 x제곱으로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쵸? 그러면 x값이 클수록, x값이 클수록 y값도 어떻게 되는 거니까? 커집니다. 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유지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 지수, 이 값이 2보다, 이 지수 2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모든 자연수 x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해주려는 자연수 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돼서 정답은 6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